도우미 아줌마가 그러는데 너 여자 자주 바뀌는 거 같다는데? 그 아줌마 이상해 우리 집에서 샤워하는 거 같아 도우미 아줌마 다른 아줌마로 바꿔줘 누나 야! 네가 날 잘라면 어떡하냐 범죄야 인마 당신 이거! 갓대 침입이야! 나이 제한 없음 학력 제한 없음 딱 한 명 그렇게 뽑으면 되겠네 강단이에게 잠시만요! 잠시만요!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다 내가 모르는 거 같아 이 편을 왜 이래